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실기, 기사포스트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기준이 범위가 이 정도가 된다면 이 내용들이 100% 다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회 출제되는 어떤 패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 3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번 1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강의를 전체를 다 보실 필요 없고 교재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답안을 작성을 할 때 단답형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 서술형, 약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답형이라는 것은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문을 읽어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이 무엇이냐 그것을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약술형은 용어를 주고 반대로 서술하는 문제가 약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보면 최근에는 단답형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약술형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답형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용어를 학습을 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만 학습을 해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술형의 문제를 대비를 하려면 각각의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키워드까지 암기를 해야만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학습을 하시려면 학습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2021년 3회는 단답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단답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출제 범위가 되는 겁니다. 출제 범위를 보면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실기는 실무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맞는데 실무 중심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주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보완할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해결법, 해법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사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제2정교형이라면 제2정교형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제2정교형에 대해서 실제 실무를 주고 이것을 실제 정교화 과정을 수행을 하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 단답형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맞도록 학습하는 방법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체 강의를 다 정리해드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화면 설계 단계에서 UI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의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화면 설계를 할 때 UI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 필요하잖아요. 그때 UI가 무엇이냐? 일단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UI에 대한 정의,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UI의 세 가지 분야,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되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 원칙은 직관성이라든지 유효성이라든지 학습성, 유연성, 각각의 정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지만 이런 것들은 출제가 거의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강의 들으실 때 쭉 이렇게 들어서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복습할 때는 정의, 그리고 설계 원칙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수행 순서 자, UI에 대한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확인을 할 때 수행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숙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UI 표준 지침을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는 UI 스타일 가이드를 정의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수행 순서는 학습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라면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지나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용어 중심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수행 순서에서 데이터 모델의 정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용어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외에 수행 순서 전체적인 어떤 순서라든지 내용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강의가 일반적으로 이론, 용어 설명하고 그 다음 수행 순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수행 순서는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론 설명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용어 중심으로만 잘 정리하셔도 학습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학습을 하십시오. 자, 지금 설명드린 것은 유아 요구사항 확인 파트에 대한 일부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빼야 될 부분들,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합격 전략 강의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